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 2022년 정기이외 법규파트입니다. 관로에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 선박이 부득이한 사유로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이 관로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직각 회사안전법상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행보조시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읍 신호 니은 해양관측설비 디귿 조명 리을 항로표지 기읍 디귿 리을 회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항해사의 야간항해당직 경험 회사안전법상 충돌위험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밤에는 다른 선박의 관로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관로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미등, 현등 회사안전법상 항행중인 범선이 진로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은 수상항공기 회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 자기 선박의 양쪽 현에 정행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증신호를 듣고 취할 조치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응 최대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한다. 니은 우연적으로 침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디귿 필요시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춘다. 리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디귿 리을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관로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또는 관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관로을 취하여야 한다. 해당 선박, 충돌할 위험, 피항동작 회사안전법상 선미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은 예선 등 회사안전법상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면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동력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형상물은 마름목골 형상물 1개 회사안전법상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경우 예선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곳은 선미 회사안전법상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항행 중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로 오른 것은 현등 한 쌍과 선미 등 1개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 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 등 각 1개 회사안전법상 선박이 좁은 수로 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선박에 자연적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 행하여야 하는 기적신호는 장음 장음 단음 단음 회사안전법상 단음은 몇 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인가 1초 회사안전법상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항행 중인 길이 12m 이상인 동력선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울려야 하는 음향신호는 2분을 넘지 아니야 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정박의 제한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하는 선박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예비용 닷을 고정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 운송 선박이 아닌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기관실에서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크기 기준은 총톤수 20톤 이상 관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로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 해양경찰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수로를 보존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흩어지기 쉬운 석탄, 돌, 벽돌 등을 하역할 경우에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관로 또는 관로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급유선은 제외한다 위험물 운송 선박 방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선박의 선장은 현장에서 가급적 빨리 대피한다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음식 찌꺼기는 항해 중에 관로으로부터 최소한 관로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 다만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25mm 이하의 개구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 찌꺼기의 경우 관로으로부터 관로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 영해기선 12헤리 이상 영해기선 3헤리 이상 해양환경관리법상 소형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관구역용 폐유 저장 용기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은 30리터 저장 용량의 용기 비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